그니까 진짜 사람이 됐더라 저도 이렇게 술 한잔 모으니깐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오들이 싹 풀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왜 지금 뭐하나 싶드라니까 저기 나 왔거든? 우리 둘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 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가 대통령의 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팔자를 못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나 좋다는 여자도 그렇게 많은데 저 그리고 그 가사도 뭐 아닙니다 그리고 테일씨랑 저는 한참 연상이에요 저 한참은 아니거든 살짝 연상이거든 내가 그만두자 그만두고 아까 그 휘트니스 클럽에 보니까 젊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여성들 진짜 많아 야 니들은 어떻게 허루룰 못 가니 허루룰 이렇게 그만놓고 시작은 왜 했어 응? 금모래 사람 울리냐? 차세동 니가 더 기분 나빠 내가 진짜 이것들을 내가 진짜 이것들을 내가 진짜 이것들을 받아야겠는데 잠시만요 네 이리와 은은아 네 너 잘할 수 있을거야 긴장 풀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너 믿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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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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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누나 응 성 쓰러지겠어 아퍼 아 그래야 하하하 미안해 내가 너보다 더 긴장했나봐 자 자 두사람 그만두 긴장하시고 이 한류스타 카키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형님 그럼 믿어보겠네 자네 아 촬영 좀 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가자 가볼까 화이팅 화이팅 액션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왕클로 여기가 왕마시츠 왕마시대 너무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자! 아주 좋네. 신입축 아주 잘해요. 수고했어. 오케이, 자, 신정용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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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가 다쳤다. 걱정 좀 깨치지 마. 퇴근하고 봐요. 채화가 어떻게 한을 품었든지. 왜 파카야? 오니오리 개구리가 얼어져고 있으면 말 다했지. 채화가 진짜 질투면 너 누독이 돼. 송도 잡는데다가. 그럼? 어? 잠재 씨, 한 번만 이제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엄마야. 멈추지 않기를 바래.